카카오게임즈가 IPO를 앞두고 청약금 규모와 경쟁률 등에서 역대급 흥행기록을 수립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회사의 이익규모 등 기업 가치가 이 같은 고평가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서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전신 엔진은 2015년 에이티넘인베스트와 엘비인베스트로부터 투자금 100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엔진 기업 가치를 980억 원으로 산정하고 이루어진 투자였습니다. 카카오게임즈 공모가 2만 4천 원을 기준으로 현재 회사 가치는 1조 7천 6백억 원, 5년 사이 18배 커졌습니다. 2018년 텐센트와 넷마블 등은 카카오게임즈 회사 가치를 7천억 원으로 산정하고 1,4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IPO를 앞두고 투자한 이들도 공모가 기준으로 100%를 웃도는 수익이 손에 잡히게 됐습니다. 카카오게임즈 공모 청약 열기를 감안하면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2배 이상 형성되고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하는 이른바 따상 기대감도 생겨난 상황. 이 경우 카카오게임즈 시가 총액은 4조 5,679억 원, 이는 영업이익 규모가 비슷하거나 2배가량 많은 게임사들의 시가 총액보다 많게는 3배가량 큽니다. 초기 투자자들과 청약에 성공한 이들의 수익 실현 욕구가 클 상황, 신규 매수를 타진할 투자자들은 기대감과 리스크를 함께 안게 됐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패스 오브 액자엘, 가디언 테일즈 등 배급 게임 히트작을 연이어 배출했습니다. 반면 자체 개발력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 언택트 수혜로 모 회사 카카오가 각광받으며 후광 효과를 누리고 있고, 게임 업종 자체도 부각되며 화려하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 그러나 회사 이익 규모 등 실제 체급과 시장 기대감 간의 갭이 너무 커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거래 초기 형성되는 갭이 뒤늦게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증권과 컨센서스는 일단 주당 3만 원 전후에 맞춰지는 상황. 기업의 실제 내실을 두루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서정근입니다. 감사합니다. indicated